왜 우리 무슬림들은 사도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도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특성, 훌륭한 성품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